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서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걸 힘들 때마다 찾게 하시고 기쁠 때마다 알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오직 한 분을 위한 나의 마음 담아 소리 높여 찬양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 하나님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서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걸 힘들 때마다 찾게 하시고 기쁠 때마다 알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오직 한 분을 위한 나의 마음 담아 소리 높여 찬양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낭땐 나의 삶은 우리 모두가